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나라는 찬양을 작곡한 좌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찬양을 작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인 남편에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으로 가사를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작곡을 할 때마다 언제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신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믿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저의 소망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찬양을 만들고 이 곡을 찬양으로 선포해 주실 분을 생각했을 때 강찬목사님이 떠올랐어요. 마침 작년에 뉴욕 집회차 오신 강찬목사님과 우연한 기회로 만나 뵈면서 가까이서 뵙고 교제하면서 더 큰 확신이 생겼고요. CD를 통해서 만나던 목사님께서 제가 만든 찬양곡의 가수시라니 꿈만 같은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편곡해 준 박앤혹 형제님은 강찬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실력은 이미 알려지신 분이시고 대화하면서 그 신실한 모습에 작업을 즐겁고 감사하고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어서 카톡으로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매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을 순간마다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찬양 그대로이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같이 전쟁과 질병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찬된 샬롬과 평화를 간직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